전국 많은 지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영주와 예천 등 경북 북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이 지역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찬바람 막을 수 있도록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일시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이후 주말까지 추위의 절정에 보이겠습니다. 주변 점검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만에 매서운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별 기온입니다. 서부지역 문경과 예천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봉화도 오늘 아침 영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천이 12도로 가장 높게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청속의 낮 기온 9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 토요일 오전까지가 이번 추위의 절정으로 보입니다. 추위 대비 미리 단단히 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